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이 인지하심이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원래 이름은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 절기에서 시작합니다 원래 오순절 50일은 광야 40년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처음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첫 낫을 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와 같은 절기로 지냅니다 1차 출애국 그러니까 애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 출애국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라면 2차 출애국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부하로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승천 후 10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오순절 이때 초대교회의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성령강림 사건을 우리는 보통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강림 사건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흔히들 구약의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이후 시대를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구분하는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 오늘 성령강림절입니다 교회의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 성령강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분 각자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충만하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리저리 다니시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흩어졌던 수많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고 있으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여 이 땅을 떠나신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혹은 물리적인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지하셨던 사건들을 여러 감각적인 채널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호련이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이더니 각 사람 가운데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청각적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어쨌든 그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여 각 사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존재가 각 사람 가운데 그들 위에 임하였음을 드러냅니다 각 사람 바로 거기 모인 제자들 가운데 하늘의 영이 가득히 임하였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그 불확실에 대한 불안 혹은 여러 문제를 마주할 것인데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혹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불안 이러한 불안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시작에는 희망찬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도 여전히 불안 요소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심리적 상태의 저하나 단순한 미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그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불안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건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타격입니다 좀 이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50일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때 예수님이 자득이들과 함께 없다고 여기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불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안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여 숨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은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금서가 그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온통 다 실패의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믿음직하지 않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자 마치 이전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현상이 또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겁니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재 이 문제를 제자들은 직면하게 되었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이라는 이 중차대한 역사의 시작점에서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불과 50일 전입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불과 50일 전에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또다시 예전처럼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불안해하며 예전 생활로 돌아갈 여지가 너무너무 큽니다 여차하면 돌아갑니다 여차하면 예수님 몰랐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제자들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부재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에 따라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에도 그래서 지금 곁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매진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하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갈 터인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하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제자들 머리에 임하심으로 또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제를 불안하지 불안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예수님의 부제로 인한 그 공백과 허전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지요 조금 채운 게 아니라 가득히 흘러 넘치게 그 빈자리를 채운 사건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웠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 자리를 그 예수님의 그 부제의 빈자리를 그 헛헛함을 자신이 평소에 의지하던 것들로 채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기억이나 능력이나 의지나 그런 것들로 채워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또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성령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가득히 인지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득히 인지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 의지함을 시작하였을 때 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종 자신보다 한참 신분이 낮은 그 여종 한 명이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물어봤을 때 불안하여 배신했던 자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불안하여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뒷걸음질 쳤던 자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영이 제자들 속에 임지하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께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지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장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가 무엇이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한가 무엇이 그렇게 나를 헛헛하게 하는가 우리 인생의 불안과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 그랬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채워본 게 아닙니다 열심히 다른 것으로 채워봤는데 그런데 또 헛허해집니다 그런데 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또 허무해집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불안과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는 성령으로 채워가시길 추건합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여 다른 것에 의지하여 불안해하기보다 성령께 의지하여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기도합니다 결코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분께 그 자리를 내 삶의 보좌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성령께서 내 삶에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그 성령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 안에 가득히 임지하신 충만히 임지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소리가 남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으로 한 것은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단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정한 은사로서 개별적인 은사로서 방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가득히 인지하셔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 교회라는 시작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절기 칠칠절을 맞이하여서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근방에 서로 떨어져 있던 자들이 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다른 지역의 언어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요 오! 이 사람들 다 갈리 사람 아니야? 저희 안에는 서울 사람입니다 왜 웃기시죠?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명절이 되어 대구로 내려갈 때 가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시골 언제 가요? 뭐가 웃기십니까? 대구는 시골이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시골 언제 가요? 저는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대구는 시골이 아니라고 대구는 대도시입니다 KTX도 있고 공항도 있고 백화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현대시대에도 서울과 이 차이에 현격한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0년 전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시골 천뜨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갈릴리는 누가 보거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되거든요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가 무슨 표현이냐면 갈릴리 사람인데 이방이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 동족이 아닌 이등 이등 동족 하등 하등 동족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같은 동포인데 우리가 하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 그들이 어떤 학식이 있으며 그들이 어떤 지적 혜택이 있으며 그들이 어떤 문화적 소양이 있겠냐 이런 표현을 하는 갈릴리 사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방 외국어를 하냐는 거예요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군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10절 11절을 보면 혈동적인 유대인 말고 다른 종교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그뿐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돈 벌러 온 사람들 무역하러 온 사람들 아마도 그런 사람들도 여기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여기 온 외국인들 역시 우리 지역의 언어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소동이 날 만큼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이는 경탄함으로 어떤 이는 신기해하며 어떤 이는 또한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술 취해 주정하는 것이라 폄훼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일어났어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무언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적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놀랄 만한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 우리의 주목이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적 뒤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어떤 방향에 계신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되죠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단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성경에 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몇 주 전 문혜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죠 구약에 짝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그림을 한번 볼까요? 피테르 브레엘이 그린 그림인데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성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여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 하늘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교만에 대해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방식이 무엇이었죠? 원래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잡해진 언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언어가 갈라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왜 소통함 없이 적대하며 살고 있고 왜 우리는 서로 소통함 없이 끊어지고 대립하고 공격하며 분열되는지 그 인간의 비극적인 역사의 기원에 대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에 벽을 치고 성을 쌓고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한 세상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임자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자들이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한 첫 번째 일은 성령의 말하기 아심을 따라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한 겁니다 끊어졌던 말이 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보고 어떻게 표현하죠? 저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라는 단계에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건가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이죠 오늘 성령께서 말이 통하게 하신 건 그냥 말이 통하게 하는 게 아니죠 외국어를 말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서로 분열하고 끊어지고 대립하고 공격하기 바빴던 사람들이 이제 통하게 된 겁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 높이 세웠던 벽을 넘어 서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통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연결하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임자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인간이 세운 벽을 허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벽이 어떤 벽이든 그 성이 어떤 성이든 그 모든 것은 허물어지고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은 다시 연결되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은 다시 붙이고 이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흩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게 합니다 우리 4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다 11절입니다 그래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말을 하게 하시지만 무슨 말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세요 성령은 다른 말을 하게 하시지만 무슨 일을 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말하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였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요 자기 속에 가득 찬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골프 치는 거 좋아하십니까? 골프가 그렇게 중독성이 있다면서요 요즘 한국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골프가 유행하는데요 골프를 한 번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예요? 골프 얘기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골프는 아니고 처음 운전했을 때 처음 운전했다고 운전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좋거든요 언제 아버지 차를 몰고 가구나 이런 생각은 눈 감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동그란 핸들이 그려집니다 그러나서 온통 관심사가 거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가득해진 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있는 건 내 입술을 주장하고 있는 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내가 가득합니다 내 주장 내 자랑 내 명예 내 생각 내 마음 실은 우리 입술을 주장하는 대부분은 내 것들이고 내 것들로 그 입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자하셨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 입술이 하나님의 것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주장 말고 내 주장 말고 내 자랑 말고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내 권세를 드러내는 말 말고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떠올리게 하시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소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칭원함으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소통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참 많잖아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참 많잖아요 내 마음 알아줬으면 하는 거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소통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서로 격려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방향을 잡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갈라진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서 내 안에 나로만 너무 가득 차서 갈라진 것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곳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흩어지고 갈라진 것들은 우리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시고 다시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도록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이기심과 교만이 올라올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이 무너져갈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꺾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내 속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의 주장, 나의 지식, 나의 자랑, 나의 명예가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을 목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복된 인생 되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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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